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도토리 시작! 고기와 고기 조개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고기 계란 까먹어보니 오레오 다진마다 정말 맛있어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약간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미니스 다진 맛은 다진 맛이에요 이 맛은 다진 맛이에요 눈이 잘 안ada 오본룩 진짜 짜장면이 어때요? 한입에서 한입에 Wiruk 그건 좋은 상태만으로 greater 이제 짜장면은 다시 한번 쩡쩡쩡쩡 너무 맛있어 뭔가 더 고소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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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맛 너무 맛있어 제 생각보다 더 맛있어서 맛있네요 는 고소하는 맛이에요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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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돼지고기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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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었네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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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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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남은 바삭바삭 바삭바삭 삼겹살 보냉 아삭아삭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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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피고기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